안녕하세요. 2회차로 돌아온 자, 오늘은 소마 님이 내주신 아이디어 기둥이를 먹어주세요. 기둥이를 먹을게요. 사람 님이 내주신 아이디어 통삼겹 먹어주세요. 통삼겹 두 덩어리와 비빔면 5개 근데 계속 이렇게 말해야 돼요? 아니요. 통삼겹 두 개랑 비빔면 5개예요? 이게 5개예요? 네, 5개. 저는 짜파게티 10개 먹고 뒤집어 총장병으로 바꿨습니다. 갑시다. 비빔면은 양이 좀 적어요? 저는 오늘 충분히 먹습니다. 저번에 10개는 억지로 사람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오늘 조리 한 번은 끊임없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먹어요. 자, 갑시다. 왜 이렇게 저녁땅 먹어요? 자, 뭐. 삼겹살 그렇죠? 삼겹살 큰 거 먹을래? 아, 일단 데코를 좀 빼고요. 데코부터 빼고. 데코가 쓸데가 없어요. 데코데코. 저 방금 근데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? 너 큰 거 먹을래? 라고 양보하시지 않았어요? 네? 홍수 양보 안 하시잖아요. 자, 일단 비빔면 부터 먹어볼게요. 얼음 척 하고 계시네. 와, 진짜 배고팠는데. 제맛이 또. 음. 저 이러다가 먹방 시장 늘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막 짭볶이 티를 못 걱정해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럼 진짜 웃기겠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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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달달하면서 새콤하면서 약간 매콤한 느낌까지. 응. 달콤, 새콤, 매콤. 콩콩콩. 이 새끼는 콧물. 콧물 나와. 자. iene, 전복. 고춧가루 너무 행복해 이걸 뭐라고 그러죠? 한 장면 이렇게 구운 게 아닌데 약간 보쌈 느낌 살짝 맥컨 같다 너무 맛있다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너너너너너너너넛 한 입 뱃살 타이아라 먹는거 다 먹겠어 오늘은 거뜬히 먹겠는데? 응 저희가 못 먹는 편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보는 깝짝반스 1랑 한 4개씩은 먹었어 네? 4개씩은 먹었어 내가 한 4개로 한 3개 그때 제가 한 3개 먹고 당신은 한 2개 먹고 진짜 진짜 피디들이 5개 먹었어요 그때 너무 맛있어 나만 좀 짜 응? 나만 좀 짜? 우리가 무슨 맛이냐면 딱 그 머스터드에 찍어 먹어야 될 맛 약간 있죠 엄청 짭짤하지? 순대 오리구이 같은 느낌 다 먹어줄 수 있어? 응? 다 먹어줄 수 있어? 나만 속에서 배불러 다 먹어줄 수 있어 아니 이게 입이 작아서 벌써 이게 생각보다 저는 그만 먹을 줄 알았는데 양이 안 줄이고 있어 응 세폭 남은 것 같아 이거 한씩 먹어? 어 난 진짜 조금 남기고 다 먹을 것 같아 딸이 터끼리 터끼리 치즈 왜 놀라고 소리가 나버렸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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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피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먹고 싶어서 이리로 가고 못 먹는 거 아니야 오늘? 그 피지 불러가지고 이따 계란이나 한 쪽씩 봅시다 아 아 아 와 음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안 먹혀 이거 진짜 열렸다 내가 봤을 때 짜파게티 때도 열렸어 너무 맛있어 짜파게티 때는 솔직히 좀 잘못 끓여가지고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... 아... 나 계속 먹고 이래 아, 별로야. 벌써? 아니, 나는 많이 먹었다. 난 또 큰 거 먹었잖아. 다 먹을 수 있어? 그거? 어. 나도 먹어야지. 일단 멈추면 더 이상 못 먹어. 매워. 매워. 아 진짜 이게 얼마 안 남으니까 의욕이 생긴다 먹을 의욕이 생겨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남아서 마저 먹을 의욕이 안 생겼던데 근데 내가 혼자 먹기 좀 그래 이거 뭘까 빈지 원래 한 명만 먹을 것 같아 이번엔 빈지 피디 빈피디 빈피디 오늘 콩콩콩 축제이거든요 일단 하나만 매콤 달콤 새콤 물 가까우세요 빈지 말이 좀 그렇다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 카메라에 뿌리기 소리랑 카메라 자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지 짭바이트랑 다르지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빨리 씹고 빨리 씹고 이거 넣어 빨리 씹고 입에 넣어 조금씩 드디어 쩌 좀. 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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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다 먹어 다 먹어 맛있지? 어때? 다짜알하지? 달콤하오 조화가 완벽해요. 짭짤하고 달콤하고 계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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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김민지 다이어트하는 계란 빼서 먹어야 돼요. 싹, 싹 사이다 한 번 다 김 맞아서 싹 또 넣어줘야 돼요. 미쳤다. 미쳤다.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마지막으로 한 번씩 나눠 볼게요. 마지막. 근데 저희가 이걸 다 먹을 줄 몰랐거든요. 다 먹었어요, 진짜. 솔직히 미니피디가 안 더워져서 먹을 수 있었어요. 한 입을 같이 먹어줘야 돼, 그치? 마지막으로 탄산을 한번 싹. 과연 이 라면은 많이 먹었죠? 진짜로! land, 자유롭게 생기면 아침 완전 바삭해요. ganz bon 러붙게 생기면 Bi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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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te 아니, Sabbath, night 질기면 잘 먹었습니다. 크다 아, 좋아요. 아니, 그치?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안녕. 안녕